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포항지역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과 포항 블루벨리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사업 168억 원, 지진 피해 도시 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 원 등입니다. 이로써 2019년 추경에서 확보된 포항 예산은 24건에 174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진 피해 복구와 블루벨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